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생선을 먹을게요! 저는 소금을 만들어 놓습니다! 달달한 맛 소금과 함께 그리고 사과 소금을 넣었어요! 소금을 넣어서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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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매콤해요 초콜릿 뼈는 고춧가루 찹쌀떡 닭다리 바삭바삭 매콤해요 쭈쭈쭈 마요네즈 파김치 치즈가 너무 맛있다 한입이 나와서 잘 먹어요 너무 맛있다 마카롱 사장님이 맛있는데 이 시각이 너무 맛있다 그렇지만 매운 마카롱 너무 잘 먹어요 소스 소스 계란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도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손으로 오징어 마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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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고춧가루 양념장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닭다리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비빔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한 입 뼈뼈뼈뼈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식감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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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